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그동안에 코로나 초기 국면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것 같고 지난 한 1년 넘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자사주매입 같은 거라서 하단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항암제 블록파스트 항암제 아바스틴에 대한 글로벌 특허 합의를 마쳤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셀트리온이 이렇게 호재를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블록파스트 항암제 아바스틴의 개발사인 제넨테크와 글로벌 특허 합의를 마쳤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ctp160을 셀트리온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ctp160이 비소세포 폐암은 물론이고 전이성 직결장암 난소암 전이성 유방암 등을 포함을 해서 치료에 사용되는 아바스틴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특허권자와 협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속도의 지체를 가지지 않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난해부터 ctp160 글로벌 허가를 받으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사와 특허 합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제품 출시를 하면 된다 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지난달에 미국 암연구학회 학술회에서 ctp160 임상 3상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해당 자료를 보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하다는 점이 이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복제약이 나오면 기존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만료가 되어 나오잖아요 네 이 경우에 대해 특허권이 만료가 된 겁니까? 네 지금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국내를 포함해서 주요 시장에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특허가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허권 합의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특허권 합의를 이제 그 해당 개발사에서 셀트리온과 일대일로 합의를 해서 이걸 판매할 수 있게 하는지 이제 그 기간 판매를 할 수 있게 원활하게 좀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특허권이 만료가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오리지널 제약상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이번에 사실 셀트리온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국내에서는 이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사실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뭐 1200억 원 정도 시장의 규모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 규모가 한 3조 6,800원 정도 된다고 하고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는 8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마켓 시어를 높인다고 하면은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 경쟁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100%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화이자도 그렇고 알보젠 등도 있어서 지금 사실 시장 경쟁은 사실 치열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사실 뭐 사실 주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도 사실 이제 뭐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 심류러들을 많이 만들어서 영업이익률도 높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셀트리온이 이 해당 약을 어떻게 잘 팔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끔 큼지막한데 이미 그 시장에 진입한 제약사들이 많이 있어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 그런 이야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언제부터 판매가 될 수 있나요 셀트리온이 작년 10월에 이제 국내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주요 시장의 판매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올해 9월부터는 이제 판매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회사 측에서 전망하는 시점은 올해 9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판매가 될지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미리 이제 이 바이오 심류러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마켓 시어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사실 효능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면은 결국 영업력 영업망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그리고 가격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오리지널 약보다 37%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셀트리온은 후발 주자니까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얼마나 더 저렴하게 하고 얼마나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광수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또 네 그 관심 있는 주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우리 다닷거 네 네